C-MES는 AI 로봇 솔루션 전문 기업입니다. 저희는 AI 및 3D 비전, 그리고 로봇 컨트롤 기술력을 마땅으로 다양한 로봇 가이던스 솔루션과 어플리케이션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C-MES의 기술은 다양한 분야에 적용이 가능하지만 특히 이번 코리아매드에서는 물류 자동화를 위한 기술을 선보이고자 준비했습니다. C-MES는 비전 로봇이 수행하지 못했던 섬세하고 난해한 작업들을 수행할 수 있어 한천 앞선 물류 자동화를 이끌어 나갈 것입니다. 랜덤 딥파레타이징은 3D 비전과 AI 알고리즘을 활용해서 팔레트 위에 쌓여져 있는 다양한 형태와 사이즈의 박스를 인식할 수 있고 피킹하기 위한 최적의 경로를 생성해줍니다. 랜덤하게 적재된 물품을 집어 옮길 수 있는 3D 빔피킹 시스템은 고정밀 3D 비전과 매칭 기술을 통해서 제품이 놓여져 있는 위치를 정확하게 인식할 수 있고 실제 피킹할 수 있는 좌표를 로봇에게 전달해줄 수 있습니다. 보이드필은 물건들이 들어있는 포장박스 내부를 스캔해서 박스 내의 빈 공간의 최적을 계산할 수 있는 솔루션입니다. 충진 기계를 연동하여 정확하게 필요한 만큼의 완충제를 자동으로 삽입할 수 있고 시스템을 무인화할 수 있습니다. 코로나19 때문에 많은 물동량으로 인해서 이런 로봇을 활용한 자동화 솔루션을 많이 시도하고 있습니다. 비전에 들어가는 소프트웨어와 알고리즘을 진짜 개발하는 회사이기 때문에 고객의 요청에 맞게 맞춤형 솔루션을 개발할 수가 있고요. 외산 솔루션 대비 아무래도 금액적으로 저렴한 장점이 있습니다. 감사합니다.